두산 그룹이 캐시카우인 두산 파켓을 적자 계열사인 두산로보틱스의 흡사평키로 하면서 여러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알짜 계열사인 두산 파켓의 가치가 과도하게 낮게 책정되어 불합리한 합병 비율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핵심 재무지표 차이가 큰 탓에 두산 그룹 측의 논거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입니다. 두산 그룹은 최근 원자력, 화력 등의 발전설비 제작 시공업체 두산애너빌리티의 자회사인 두산바켓을 인적 분할 뒤 두산로보틱스에 붙이는 지배구조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두산애너빌리티가 사업법인과 신설법인으로 분할될 예정으로 신설된 법인이 두산로보틱스에 흡사평됩니다. 신설법인이 두산바켓 지분 46%를 들고 두산로보틱스에 합쳐지는 구조입니다. 두산바켓 지분 54%를 보유한 주주들은 두산로보틱스 신주로 교환합니다. 두산바켓은 상장 폐지됩니다. 시장이 주목하는 건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바켓 사이의 합병 비율입니다. 두산그룹 측이 제시한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바켓 사이의 합병 비율은 1대 0.63입니다. 두산바켓 한 주를 두산로보틱스 주식 0.63주로 교환합니다. 즉, 두산로보틱스의 기업 가치를 두산바켓보다 더 높게 평가한 셈입니다. 두산바켓은 두산그룹 내 알짜 계열사로 꼽힙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약 10억 6,472만 달러입니다. 한화로 조단위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 이어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어 흑자 규모 또한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 1분기에도 약 2억 5천만 달러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올 1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순자산은 5조 원을 웃돕니다. 반면 두산로보틱스는 지난해 약 192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 2022년에 이어 적자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 1분기 영업 손실은 약 6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액이 23억 원 정도 확대됐습니다. 올 1분기 연결 재무지표 기준 순자산은 약 4,400억 원으로 두산 바켓의 12분의 1 수준입니다. 지난해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두산로보틱스는 두산 바켓에 비해 183분의 1인 530억 원에 불과합니다. 매출 530억 원인 회사가 연매출 10억 원인 회사를 먹어치운 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나무 한국거버넌스협회 회장은 저평가 우량 회사인 바켓에 투자한 54%의 일반 주주에게 매출 규모 183분의 1인 고평가 테마주를 떠안기는 두산의 지배주주와 이를 방관하는 한국의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은 모두 심각한 문제라며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미국과 일본 시장을 처다만 보고 있는 우리 투자자들에게 정부가 외치는 밸리워브는 그저 공허한 메알리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두산 그룹 측이 합병 비율의 근거로 제시한 건 주가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이사 등입니다.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박켓 모두 상장 법인인 만큼 법에 고시된 내역대로 진행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두산 그룹 측은 최근 1개월 가중산술 평균 종가, 최근 2주일 가중산술 평균 종가, 최근일 종가 등을 더한 뒤 나눈 값을 교환가액으로 했습니다.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박켓의 교환가액은 각각 8만 114원, 5만 612원입니다. 법에 명시된 방식인 만큼 그릇된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가가 기업가치를 온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점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산로보틱스가 테마주로 엮이며 주가가 단기간 내 급등한 이력 탓입니다. 두산로보틱스는 지난해 10월 5일 유가증권 시장의 공모가 2만 6천원에 상장했습니다. 주가는 지난해 12월 장중 12만원을 웃도는 등 짧은 기간 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올 들어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공모가 대비 큰 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은행 업계 관계자는 두산로보틱스가 로봇 테마로 엮이면서 주가가 단기간 내 큰 폭으로 올랐고 현재 주가 수준도 과도하게 높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주가를 근거로 기업가치를 산출한 게 합리적인지 의구심이 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두산그룹 측이 이러한 문제를 감지하지 못했을 리 없다며 두산로보틱스와 두산파켓의 재무지표 전반을 고려한 기업가치 산출을 진행하지 않은 점을 파악해 볼 필요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나무 한국거버넌스협회 회장도 일주일이 멀다 하고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새로운 기법이 나오는 한국의 자본시장에서 주주에 대한 충실의 무, 보호의무와 같은 일반 원칙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